국산 5등급 1700미터 서울의 칠경주 출발했습니다. 한가운데 치고 나오는 5번 캡틴 11번 포에버칸 안쪽에서 선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5번 캡틴 브라보가 뒤쪽 튑니다. 5번 캡틴 브라보 박태종 기수입니다. 5번 캡틴 브라보의 역전 그 뒤 10번 프레데쿠스가 중반 11번 포에버칸을 넘어갑니다. 감사합니다. 아휴 어떡해. 숨이 많이 찹니다. 네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래도 준비해도 발표대 뒤에서 떨린 건 똑같더라고요. 네 많이 나왔고 이제 발타도 문제 없습니다.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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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 괜찮아요? 아우 괜찮아요. 오케이. 금대집을 잘 타야돼요. 탈퇴? 잘 타야죠. 이뻐서 줘봐. 자. 너무 맛있게 아저씨가. 감사합니다. 아저씨 텐이에요 앞으로. 감사합니다. 아버지지 아버지지. 하고싶어. 건강 아주 건강하고요. 최근에 건강검진도 했는데 굉장히 건강하다고 합니다.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쳤을 때도 그렇고 병원에 있을 때도 그렇고 연락을 많이 해주셨는데 덕분에 지금 잘 나가서 보기 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경기 보여드리게 노력할 테니까 감사합니다.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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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